어떻게 된 건지 원. 무엇이길래 저건 섬뜩하니. 니가 아냐. 내가 아냐. 어머니 보셔요. 어찌 사람을 그리 홈백처럼. 모르겠다. 저희 죽은 거 맞나요? 아닌 것 같아요. 어머니 소피 안 마려오세요? 그러고 보니. 아직까지. 화병 아니냐. 저거 말곤 없습니다. 냄새가 납니다. 소피 냄새? 아니요. 심하진 않은데 좋은 냄새 아닙니다. 급하다. 급하다. 나도. 어머니 먼저. 허벅지어. 네. 안 마려오세요.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